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라 먹방 하겠습니다. 술 먹방 텔구누 마시는 술 먹방 요거 신기하죠? 테라 전용 오직 테라에서만 100% 리얼 사운드 100% 리얼 사운드 잘 보이나? 안 보이나? 어떻게 보이지? 100% 리얼 사운드 100% 리얼 사운드 와 100% 리얼 사운드 크레미 안주는 크레미입니다. 야 대박이다 탈거는 마시는 맥주 한 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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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유치에 따라 찌뽕 빵 음 찌뽕 뻥 음 음 엄지 유치에 따라서 칠뽕 뻥입니다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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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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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부는 드리는거는 에어컨 소리 떄만 그럴 수도 있어요. 음 아 차가 맛있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크라임이 요 마트에서 천원 팔고 1800원씩 한강 뭐 5천원에 이렇게 또 한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 눌러주시구요 아 아 요거 어 희귀템이죠 특템 했네요 감사합니다 으